음악 오늘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것을 보고서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그 질문에 한 학생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엄마 뱃살. 엄마 뱃살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사람은 저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주관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 다른 말로 말하면 방법이죠. 목적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각자의 그 주관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이 객관성, 민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객관성과 이 민족성은요. 전통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전통과 본질을 무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가문도 보면 다 전통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그 나라에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4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유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전통은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외 신앙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한 거예요. 어떻게 전수했다고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수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수하는.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꼭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도 빼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출애기 25장 40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방이 있으면 나비를 그려야 나방을 그려야 나방을 그렸어도 안 되고 참새를 그려도 메뚜기를 그렸어도 안 돼요. 본 그대로 그대로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모세 생각대로 모세가 보기 좋은 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관성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모세에게는 지적 능력이 없나요. 모세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까. 모세는 감정이 없습니까. 모세는 경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주관성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력 39장에 보면 42절 43절에 성막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해서 그 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와. 정말 그대로 했네. 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점검해 봅니다. 그대로 했는지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자. 다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봤더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닙니다. 목해자가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데도 복을 빌어주고 있다간다면 그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책지질을 했으라도 옳은 길로 가라고 지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리스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데스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간다면 나는 그리스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종이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주력의 4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하십니다. 모두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그냥 범벅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사에서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망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맹세하기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천지의 창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지의 창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뭐 하셨어요. 그대로 되셨다. 그대로 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그대로 되었다예요. 그대로 되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그 천지 창조하는 그 사건 속에 보면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말대꾸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결에 그만 돌고 장난감 치우고 씻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책 그만 읽고 여기로 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만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 대꾸합니다. 그러다가 등짝을 뒤집어도 터지는 거죠. 왜 성경대로 성경대로 자문 말씀에 말을 안 들면 등짝을 후려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말하지 않아요. 야 네 생각 지금 중요하지 않아.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여기 와. 하던 일 멈추고 씻어. 그 말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녀는요. 순종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자기 생각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나올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때로는 내 감정도 그 모든 것들도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보금전과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뭐 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꼭 멈춰라 할 때 이상한 데다 집어넣어요. 심리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멈춰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대로 멈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겁게 춤을 추다가도 그대로 멈춰라. 안 멈추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도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2사에서 55장에 보면 8점부터 9절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십니까. 함께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 방법, 네 생각, 네 길들이었으면 네 알아서 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목적과 내 길들어 갈 때는요. 하나님은요. 너 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아니잖아.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모르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모르면요. 떠나는 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충성하다가도 직분생활 하다가도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고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또 가라면 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뛰라면 뛰는 거예요. 누워라면 누는 거예요. 죽어라면 죽는 거죠.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는 입술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청자 주님께서 야 이렇게 할 때는 아니요. 지금 내 생각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러지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끌어가고 있습니까. 몇 년 사셨습니까.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절을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봤는데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니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깊으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다 집어치우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내 계획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던 거 다 멈추고 중단하고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드셨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교회의 교육 성교육을 이끄시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원 캠프를 열어요 만원 캠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 열 번 정도 여름에 여름에 한 번 하는데 여름에 한 열 번 정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만원 캠프를 여시는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성도들로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여름 캠프 어떻게 잘 준비되시죠 네 제가 거기 강사로 가잖아요 이번에는 대구로 가기로 했어요 강사 섭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스비전은 잘 되시죠 홍보 안 해도 잘 보이고 잘 되시죠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 붙들고 하는 거죠 뭐 아 그래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하기 참 힘드시죠 아휴 힘들죠 힘들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매년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 만원 캠프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하신대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한 몇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특자가 아니고 적자예요 할 때마다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버거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여름을 한 번 하고 나면 몇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니까 거기에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어른들도 다 동원됩니다 거기 가보면요 거기도 그 전교인이 스텝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한 달 동안 합니다 물론 하루 집회지만 한 달 동안 합니다 저런 하루 집회를 이틀을 써야 되거든요 왜 전날 가서 다 세팅해야 되죠 그러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달 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다가 아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너무 밖으로만 놔두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인사역 중요하다지만 우리 교회가 적자가 낳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꼭 이걸 계속 해야 돼 하면서 결국 버티다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 사역이 마이너스가 나고 나서 또 1년 동안 그 다음 여름 될 때까지 또 다른 일로 막 충당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로로 상승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또 여름 사역 준비가 돼요 이 시즌이 됩니다 5월달 5월달 꼭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또 막 장소 섭외하고 뭐 하면서 다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요 어차피 적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신대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뉴스비전 캠프 10년째 됐잖아요 할 때마다 정말로 어려웠어요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일할 사람이 없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는 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로 계속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캠프 끝나고 나면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겨울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데 아니 협조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여 왜 이게 현실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연락이 복사님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복사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꼭 제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뜬금없이 제가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그만하고 싶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지 뭐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뻔히 알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거든요 어려워질 것도 압니다 더 어려워질 것도 압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도 압니다 또 그 일론에서 떠날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일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서 저는 또 순중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주제가 뭡니까 오늘 뭐 선포주일은 아니지만 캠프 주제가 무엇이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안 간대요 안 가겠대요 안 하겠대요 왜 힘들거든 어렵거든 때로는 외롭거든요 때로는요 모함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번 캠프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캠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뭐 숱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 속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냥 캠프 시즌 되면 아 이제 한가보다 아 내일부터 캠프 가네 이렇게 아시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여시길 원하십니까 계속 고민하고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캠프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가려고 안 한다 이거 그때 주여 나를 보냈어 주여 나를 보냈어 여러분들이 포스터 브루셔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루셔가 없는데 제가 브루셔를 이렇게 접었잖아요 브루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어디 제가 브루셔를 만들면서 이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앞페이지는 이렇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거예요 이 사람 보내소서 이 사람 보내소서 이거예요 근데 뒤에는 주여 나를 숨겨놨어요 숨겨놨습니다 이걸 접어야 되거든요 원래 포스터가 이게 합체가 된 삼일체가 된 포스터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인데 이것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보내라 이거예요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은 갈 것 같아요 샤론의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샤론 정말 갈 것 같아요 헌신자의 것 같아요 샤론 스톤 그러니 얘는 보내야 되거든요 샤론의 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모 13년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 모르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라 지금 말씀하시면 걷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내미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 신뢰함까지 가서 씻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종이 새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한국 침내외 침내교 부부 목회자 성장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6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또 자신과 그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대형교회를 이루고 건축을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 계획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것이죠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잖아요 눈빛만 봐도 뭘로 화나는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이제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아 남편이 뭘로 화나는지 아내가 뭘로 화나는지를 다 알죠 모르시나요? 모르신 분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 저도 이제 10년 이상 해보니까 딱 보면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말이야 그게 일권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홍승우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우 형제의 직장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우 형제가 직장에 취직했어 큰 말을 해 어? 내 속에 들어왔어 내 생각이 들려 이런 거죠 경험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왜? 알아요 이제는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고속도로 위에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 캠프는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이 나와요 왜? 너무 친밀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우리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뭔 생각인지 몰라 너무 친밀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간 거죠 너무 멀리 간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저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실래요 안 따라하시는 분 뭐예요 자 지금도 보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어떤 어느 위치다가 손가락을 어떻게 휘었는지 이것까지 다 보시면 정확히 보시면 저하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거죠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못 따라가요 못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목사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의 일을 위해서 교인들을 부려먹습니다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신앙산을 하고 있다라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잘 풀려요 술술 잘 풀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 많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삽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 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아닌 것은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문 7장에 보면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점부터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도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청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예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물어봅니다 말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됐습니다 설교됐습니다 선전으로 듣습니다 교사됐습니다 예언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대문에 다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총괄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지만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산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다 써서 붙이세요 식탁에 써서 붙이세요 눈앞에 보이는 방문에 다 써서 붙이세요 저희 집도 붙일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 붙이세요 나는 안 붙이면 내가 삿군이죠 그지 말하는 목자죠 붙일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탑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구원을 얻을 거야 테러가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지진이 일어날 거야 쓰나미가 일어날 거야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 지금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군부대에서는요 군대에서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전군 비상사태를 말하면서 다음주 중에 다음주 중에 지난주였죠 다음주 중에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한 특별 대책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전군의 지시가 되었대요 지난주에 재대에 전역했던 전역했던 형제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난주에 백두산 폭발에 관한 기사가 떴어요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폭발하게 됐을 때 화산이 분출하게 됐을 때 남한 쪽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두 번의 지진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끝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끝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튼 10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문대 후서 4장 6절부터 9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임박하다는 느끼시죠 그러고 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여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뒀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바울은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거예요 세 단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신앙생활은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돈하고 그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쳤다라는 것은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오 앞으로 오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도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막 요한모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그것처럼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이사장 37절 39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루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귀에 안 왔잖아요 얼마나 자리 많이 비었습니까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내일도 쉬는 날인데 그러니 연휴 3박 4일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금일 밤에 떠나가지고 월요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연애하고 그냥 놀기 위해서 말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본을 덮었을 때 그들이 쓰나미가 밀려올 걸 알았을까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붕괴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거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도피했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썩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있었다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썩어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다 보니까 다 썩어있어요 다 썩어있어요 다 썩어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있어요 지금의 말에는 노아의 때가 씁니다 오통 썩어있습니다 정치도 썩었어요 종교 교회도 썩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도 다 썩어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어요 다 썩어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시장은요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미국에서였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6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요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허가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의 알몬 카퍼레이드를 실시할 겁니다 구경 가세요 동성애자들의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고 즐기는 것을 보러 가세요 여자가 여자끼리 예정이랍니다 6월 13일에 서울 곳곳 다섯 곳에서 어느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결혼할 상대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데 이 사람입니다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역시 대범해 앞서가 역시 넌 생각이 정말 앞서가는 아이야 너를 축복한다 이건 아니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요 병입니다 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신병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지 남자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발언하면 저는 바로 잡혀갑니다 아니면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겠죠 왜 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요 각 교육청에다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실시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다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수경 자매님 절대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고발할지 몰라요 고발할지 몰라요 우리 보미에게 절대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 내 딸이 아니야 강요하면 보미 얼굴 보세요 인상 드럽잖아요 고발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넘겨줄 겁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누가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발언은 안 되겠네 그래도 발언하고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왔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다른 나라 이미 왔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기란 방법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추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신앙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마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의 삶을 추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4등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주님이 꿈꾸신 길을 떠나지 말래요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한바사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구미니한테 전염됐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예요 왜 위기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소문이 났어 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 만났대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저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제자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퍼지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뭐하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루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목숨을 유지하려면 목숨을 건지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마 여기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위기입니다 믿음은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서 뭐하느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5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다락방에 500명이 모여요? 엄청 다락이 커요 가보시면 알아요 6월 25일 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정말 커요 그곳에 5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이 바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빠져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모였다가 믿음 없으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기도 모임에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하다가 빠져나갑니다 전도 모임에도 처음에는 참여했다 여러 이유로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갑니다 지속하질 못해요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사명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국 120명 만났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과 7.7절 장막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일 전, 부활하시 53일, 52일 전이죠 2000년 전 그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빵을 먹으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설탕도 안 들어가고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냥 밀을 갈아서 그냥 빵을 만들었을 뿐이야 얼마 씹어먹고 이거 제가 왜 먹어야 되는 맛도 없는 것을 맛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이걸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종사를 했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맛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 맛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뜯어먹으면서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고난을 계속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출입기 12장에 보면 18절 너희는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부터 그날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1회 동안은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가정 가운데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둔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유대인들은요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무교절이 되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룩은 죄입니다 불순종과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음란함이 누룩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무교절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있냐 아무 맛도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을 우리가 음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50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날을 너희들은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레기 23장 1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받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7줄을 꼭 차게 세고 7줄에 49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50일이죠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워서 곡식체물로 받쳐야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된다 오늘같이 우리가 모임을 엽니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래요 돈 벌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깊이 지켜져야 될 길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오순절 말씀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은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은요 성도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드려진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첫 열매 사건을 시작으로 대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유대인의 절교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9월에 있을 장막절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장막절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신다라고 말 안 했어요? 오실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절기대로 이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한바시는 졸고나 있고 구민은 옆에 머리나 긁긴 하고 있고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 그런가보다 남의 이기지 뭐 그건 유대인의 이기지 뭐 나와는 상관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절기 알아야 되나? 성경을 다 버려야죠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 마가이 나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4등 2장 4절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결론입니다 이거 읽고 결론이에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 하면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방황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들쑥날쑥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한 대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왜 어느 순간 무너지고 교회를 떠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로 갈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기쁨 없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여러분 성경보수의 창식 1장부터 극장까지 요한계식까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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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질미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 여러분 스테반 매를 맞으면서도 평안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울도 그 매를 맞고 양손과 양다리에 자꾸가 채워지지만 그 로마 감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깨어나서 뭐합니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몸은 갇혀 있는데 마음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평안한데 그러니 그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 붙은 대로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시오 지금 감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넘겨줘 고발해도 죽는데 넘겨줘도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삶에 여러분 환희가 있으십니까 아니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 자유를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그 기쁨과 그 힘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오늘 또 목사님 나보고 또 뭐라고 혼내실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내 뒷조사만 하시나 봐 어떻게 할 건 또 나들으라고 또 설교하시네 우리 박신희 자며 꼭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제발 나 좀 혼내지 마요 막 혼내고 그래요 나 이제 새신자에요 뭐 빼다 새신자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안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치인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 나라 꿈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 또 허무하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머니에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어져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주의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삶의 이유 놓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숨을 내쉬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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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 일을 하면서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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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저도 본질을 놓치면요 한숨이 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말한 든 유니 샤론이를 보면서 이거 또 해야지 그것도 속성이나 홍덩이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또 처벗을 붙들고 또 가야 되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낙심이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오고 그냥 팍 때려치고 내려보고 싶고 내가 지금 20년 동안 새벽 기도 차량 올라가는데 앞으로 또 20년을 또 해야 되나 이게 무거운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 실어나려고 두 명 실어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할 분 있네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나실 때 그런 풍경 보십시오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막 지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에 나를 이끌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다 같이 지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지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캠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쳐요 지쳐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책망설교 안 합니다 아주 즐거운 설교 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는 설교 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말씀의 제목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다 일어서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류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고백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깨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치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우리 이기섭 형제가 딸났다고 안고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 어리로 깎은 그것만 봐도 나를 보고 웃어지는 그 모습만 봐도 모든 것을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4년만 지나보세요 이놈의 새끼를 때려 죽여 말아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하루가 아니고요 매일같이 제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혜림아 안겨라 적어도 혜림이 13년 전에는요 아이고 예쁘라 혜림이가 아이고 예쁘라 그러나 그의 만족도 기쁨도 3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0년이 지라도 속 썩이는 자식 30년이 지라도 속 썩이는 자식 40년이 지라도 속 썩이는 자식 앞에 허무한 시설 지날 때 그 자식 보면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고싶이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지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둘린 자가 진자 엉둘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 그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나오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참 평안을 주시려고 내 주의 영이신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간절하게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주의 영입 기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정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끝하신 그곳에 끝하신 그곳에 끝하신 그곳에 남길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다 가리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뜻이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멈춰서 이다 나의 가구 서는 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날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우리다 나의 가구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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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소서 지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니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어주셔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관한 많은 영혼들 또 교회들을 세우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침가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